안녕하세요 마스터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스터왕TV가 멤버십이 열렸다는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멤버십은요 총 3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결련택견꾼 두번째는 비각택견꾼 그리고 세번째는 예법택견꾼인데요 이 각 단계마다 드리는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번째 결련택견 멤버십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비각택견인데요 비각택견꾼부터 그동안의 유료로 풀려있던 마스터왕택견홈트 영상이 이제 비각택견꾼 멤버십만 볼 수 있는 유료로 멤버십 기능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예법택견꾼인데요 예법택견꾼은 마스터왕택견홈트하고 그리고 주말에 하는 주말에 택견 라이브톡 두가지 영상들을 다 볼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돈벌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멤버십 기능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을 바탕으로 좀 더 멤버십 가입자들을 위한 좀 더 디테일한 택견 기술 설명 그리고 좀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터왕TV 멤버십이 열렸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회원 전용 영상에서 택견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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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i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